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연휴가 벌써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또 내일 열리는 증시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첫 번째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웃으면서 출발하겠죠? 항상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꼈죠. 우리가 연휴일 때는 미국이 급등하고 끝나면 미국이 갑자기 막 급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자주 봤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왼쪽에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기준 미국 섬을 또 잠잠한 모습이라 오늘 저녁에 갑자기 미국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상승 출발해볼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일 출발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흘러가나 예상을 해보면은 딱 미국 CPI 이 이벤트에 의해 변동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분들이 아시아시피 최근 들어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나 하긴 할 건데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긍정적인 이야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늦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은 6월 전에는 금리나 시작할 것 이렇게 예상하다 보니까 이번 CPI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저 PBR 관련 정부 발표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빠르면은 이번 주 말 늦으면은 다음 주쯤에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을지.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좋았던 저 PBR 관련 주. 그 안에는 지주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보험은행 등등 있었는데 어떤 기업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일핏 기업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이라는 테마주일지 주도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섹터가 생겨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테마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고 주도주는 외국인 또 같이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외국인의 큰 매수를 보니까 아마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와중에 외국인 무려 2주간 5조원이나 쓸어 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그 물량은 전부 다 개인분들한테 가져왔다고 하죠. 2주 동안 개인이 무려 6조나 팔았다 보니까 전부 다 털렸다. 이러한 표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뭘 그렇게 많이 샀나 봤더니 현대차를 무려 1조 2천억 매수, 기아도 5천억 매수, 삼성물산 3천억 매수, KB금융도 2,500억 매수 등으로 딱 봐도 전부 다 저 PBR 관련 주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개인분들의 계좌도 빵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의사, 집단 휴진.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천에서 5천 명으로 2천 명 늘렸다는 소식을 봤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의협에서는 파업까지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도 이미 강하게 나서는 모습이라고 하며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렸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소식이 나올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대세.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다 라는 말이 요즘 들어 대세죠. 하부의 전성기가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 와중에 대형 SUV 등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생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니발에도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펠리세이드에도 이제 하이브리드를 판매한다고 하며 스타리아 있죠. 현대차의 그 스타리아. 이 차마저 하이브리드가 주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차가 하이브리드가 뭐 잘 팔릴까?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이미 1월 카니발 판매대수를 보면은 7,000대가 팔련대 그 중에 50%가 넘는 수량이 하이브리드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 대형 또 하부가 대세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산다면은 이거는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저 기립도 이제 차량을 볼 때 조금 고민한 부분이 하부를 살까 아니면 다른 걸 살까 이런 걸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일반 차량이랑 하이브리드랑 가격 차이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연비로 이제 조금씩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8만 킬로인가요? 그 정도 타야 하이브리드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주행을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립분들이 만약에 차량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 주행거리가 조금 많다 싶다. 그리고 8만 킬로 타는데 얼마 안 걸린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부가 유리하고 만약에 내가 차량을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내연기관차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체크하시면서 차량을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조작 논란 도요타. 딱히 지금까지는 큰 변화가 안 느껴지는 도요타 조작 사건.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도 뭐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주식도 별일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조작에 관련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길게 봐야 한다. 이러한 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길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신차 출시도 이번 조작 논란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량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조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만약에 주력 차종인 하이브리드 여기에서도 조작이 나타난다면은 폭탄급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조금은 나쁜 마음이지만 조금 조금 타격을 받아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타격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현대차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테마주도 생길까요? 올해 CES에서 자동차 업계가 집중하는 게 뭔가 봤더니 바로 말하는 차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자동차에도 LLM이 들어가서 온디바이스처럼 차량 또 AI가 탑재가 된다는 건데요. 이걸 바로 SDV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차량을 운전을 할 때 그때 자동차랑 대화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형군은 이미 거의 코앞까지 왔다고 합니다. 벤츠는 올해 말에 LLM이 탑재된 차량 SDV를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폭스방엔 또 26년에 출시할 예정인데 일단은 올해 출시하는 차량에 채 GPT를 탑재한 차량을 내놓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SDV라고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SDV 차량이 출시될 때쯤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가 움직일지도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AI 반도체, AI 반도체 했는데 올해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참고로 지난주 목요일 날 한미반도체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 달 뒤에 열리는 러시아 대선에서 누굴 뽑을 건지 물어보니까 푸틴을 찍겠다는 사람이 무려 4분의 3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도 이제 투표를 하다 보면은 99%의 투표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 김정은이나 푸틴 말고 다른 대선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가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러시아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북한에서는 이번에는 뭐 네가 해라 이렇게 멋지거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푸틴이 이번에 당선되면은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고 하며 그리고 푸틴은 52년생이다 보니까 앞으로 20년 정도는 더 해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비전 프로 리셀 가격이 천만원. 비전 프로가 출시되고 인기를 끌면서 리셀 가격도 천만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전 프로는 미국 애플스토어 전 매장에서 구매와 체험이 가능한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주일 후 데모 체험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전 프로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리셀 가격이 2배에서 3배나 뛰었다고 하며 정가가 3,500달러인데 9,400달러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링 하반기에는 나올까? 지난달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이 올해 출시될 것이라고 공식화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언들을 종합해보면은 아마도 갤럭시 링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데 매년 7월에서 9월쯤 열리는 언팩 행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폴드 6, 갤럭시 워치 7과 함께 아마도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링은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일단 손가락에 끼워서 헬스케어 기기로 건강 지표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그만한 게 바로 스마트폰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할지 갤럭시 링도 비전 프로처럼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억의 문방구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는 항상 문방구에서 준비물을 사기도 했었죠. 아마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꼭 들려서 불량식품 같은 간식도 먹기도 했고 그 앞에 앉아서 게임도 많이 했던 그거 기억나시나요? 100원 넣으면 게임도 하고 밑에는 그 깨돌이 과자 나오는 그 기계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런 비위생 또 비위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다 놀았었네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는 문방구들이 이제는 슬슬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방구가 사라지는 이유는 당연히 저출산 때문이겠죠. 추후 고객층인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문방구가 버티기가 당연히 힘들고 게다가 2011년부터 학생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학습 준비물 지원제를 시행하면서 그 전에 우리는 학습 준비물 다 사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며 문방구를 찾는 손님이 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다이소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이소 매장 하나가 개업하면은 문방구 6개에서 8개가 폐업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난다고 하네요. 어쨌든 문방구는 이제 앞으로 사라지는 모습 최근 들어보니까 이제는 무인 문방구 이런 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다음입니다. 뉴 등골 브레이커 산리오. 여러분들 아십니까? 헬로키티, 마이 리틀스타, 케로케로케로피, 시나몬롤, 크로미, 마이 멜로디, 폼폼프린 솔직히 저 기릿은 헬로키티 말고 아 시나몬롤 이 두 개는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은 기르분들 아 이런 캐릭터들 어디서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어렸을 적 우리 주변 여학생들을 보면은 헬로키티 제품 하나쯤은 다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이 캐릭터들은 산리오라는 일본 캐릭터에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요즘 학생들에게 이 산리오 캐릭터들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뭐 저학년 아니면 뭐 고학년 이렇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산리오 제품이 너무나도 비싼 편이다 보니까 부모님 등골이 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산리오 캐릭터 책가방은 무려 20만원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고 한정판 장난감은 야 이 정도는 사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지긴 하지만 어쨌든 50에서 100만원 정도의 비싼 제품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번 명절 때 조카를 좀 많이 봤다면은 이러한 캐릭터도 보셨을 확률이 높겠네요. 다음입니다. 중소용 아파트가 품기 요즘 아파트를 보면은 20평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기릿은 대구만 분위기가 그런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84제곱미터 미만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1인 2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당연히 큰 거 살고 싶은 거는 모두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1인에서 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중소용 아파트의 희귀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가격도 나름 탄탄하게 유지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한 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은 신라면 이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맥주는 카스라고 합니다. 아마도 카스파들이 환호를 하실 듯하네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팔린 과자가 뭔가 봤더니 무려 1,359억 원치나 팔린 새우깡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소기릿은 요즘 들어 과자를 좀 먹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다 제 돈 내고 단 한 번 또 새우깡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우깡이 무려 1,359억이나 팔렸다고 하고 항상 이 내용 정리할 때 히릿이랑 같이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히릿이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도대체 이거 누가 사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기릿도 이거 주변에 사먹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먹는 건지 아마도 많은 아저씨 그 다음에 갈매기가 좀 사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과자는 포카칩이 1,164억 프링글스가 985억으로 2등, 3등이 나왔다고 하며 비스킷류에서는 홈런볼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카칩이랑 프링글스가 이만큼 많이 팔렸다는 것도 많이 놀라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앱테크 겁기만 해도 만원 고금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며 앱테크의 인기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잉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5명이 앱테크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도 사용하고 계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앱테크가 인기를 계속적으로 끌다 보니까 금융사들도 이를 접목한 서비스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워드로 앱 접속을 유도하고 신규 이용자와 충성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증시가 시작되는데 뜨거운 증시가 2월 남은 한 달을 밝혀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